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닭 봉 인데 예 닭다리 아 닭 날개 닭 윙 입니다 올려 크게 한 세조 자 지금 저는 올리고당 입니다 올리고당 크게 한 세조 반장 밤새 저만 느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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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 카레를 조금만 그 밤새 줘 카레 많이 넣지 마세요 예 향을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만 부를 겁니다 그리고 후추는 취향 이에요 후추를 좋아하시면 좀 많이 뿌려 주시고 자 후보마트 2 밤새 줘 하답 안pen 이렇게 딱 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 5 의식 ALT 쏟아 쏟 바닥에 c c Aim 저 하야 카세 줘 으 고 Ź 후추 톡톡 톡톡ť 톡톡 톡톡 톡 허브 더 턤 ह抄 этой 후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호출 수 Kawoi punch 넣어 주세요 나오는거 안나오는거에요 많이 많이 들어왔다 그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식용유 한수죠 식용유는 넣기 싫으면 안내셔도 되요 식용유 한수죠 아 오늘 소주를 사가지고 먹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다 아 얘기 안했는데 지금 냉동된 마늘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은 잘 안 깨지는데 이것도 예 한수죠 한수조 넣겠습니다 한수조 코 쉐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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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쉐킷 쉐킷 그러고 나서 중간에 한 10분 10분 15분 간격으로 한번씩 이렇게 쉐킷 쉐킷 한 20초 정도 쉐킷 쉐킷 한번씩 해주세요 양념이 배수 있도록 이렇게 한 20분정도 내비두면 보통 양념이 어느정도 배는데 좀 넉넉하게 1시간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근데 저는 성질이 급한게 아니고 빨리 먹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어 닭봉 윙 이거 물에 담가놨다가 깨끗이 씻은 겁니다 그거 안 씻었다고 되게 뭐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깨끗이 씻었습니다 저의 건강과 아니 나의 건강을 위해서 씻어야지 또 그게 맞긴 하는 거니까 안 씻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묻었어 여기에 양념장 묻은 거 조금 털어내겠습니다 아우 나쁘지 않아 계속 뭐 하루종일 저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10분에 한 번씩 저어주시고 이따가 저는 약 30분정도 이따가 와가지고 굳겠습니다 맛이 있으면은 근데 양념이 이 안에까지 좀 배야지 맛이 나기는 해 겉은 딱 껍질만 먹었을 때 맛있는데 속은 맛이 없어 양념이 안 배우면요 자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치킨을 한 30분정도 닭을 재워놓은 것 같습니다 양념에 양념 맛을 한 번 살짝 보겠습니다 아 카레가 좀 많이 들어왔다 카레 조그만 넣으세요 지금 기름이 둘러져 있는 상태예요 예 중불 중불로 해서 다 구워주겠습니다 닭을 쎈 물에 하면 타요 이게 마늘이 빨리 타 크게 한 수저 갖고 부족할 테니까 두 수저 두 수저도 좀 적긴 하다 양이 자 케찹 한 수저 자 저 돈까스 소스 좀 주세요 뭐나 부려먹어 있으니까 부려먹지 없으면 안 부려 없으면 안 부려먹어 아니 뭐 갖고 와 그러면은 뭘 사 갖고 와 그럼 부려먹을 게 없잖아 돈까스 소스 뭘 갖다 줬어 뭘 갖다 줬어 아니 그거는 내가 음식을 해 먹어야 되잖아 해 먹을 거 말해 식초 반 수저 식초 한 수저 그리고 설탕 한 수저 안 됐어요 이렇게 뿌려줘 여러분 많은 거 같은데 별로 안 많아 이제 한 수저 됐다 한 수저 이거 맛을 보고 더 들어갈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넣겠습니다 내 마요네즈가 좀 부족할 것 같긴 해 딱 내 느낌에는 준비해 놓은 겁니까 아 센스쟁이 아 이럴 땐 어떻게 센스가 있지 평소에 센스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야 대박이다 먹을 거 앞에서 아 먹을 거 있을 때만 센스 있어줘 야 멋진 사람인데 그것도 술이 있어 아 술이 있어 가지고 아 나 오늘 근데 술 먹을까 말까 하다가 술 있어 하다가 한 잔 먹자 안 먹은 지 좀 된 거 같아 일주일도 넘긴 했는데 그릇이 다 작아 비비기가 안 좋아 여기 돈까스 소스는 저도 그냥 처음 넣어보는 거예요 알고 넣는 거 아니야 너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넣는 거예요 여기 마루타 옆에 있으니까 맛보라 하면 돼요 마루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설탕 조금 더 넣겠습니다 소금은 안 넣어? 소금 맛보고 넣자 아 후추를 좀 넣어줬어야지 후추를 안 넣었습니다 랠라드에 후추 넣는 거 처음 보지 센스 자체를 안 넣어? 아니 만드는 영상 같은 거나 누가 하는 거 보는 거 봤을 거 아니야 아니 돼 있는 거만 너가 봤어 아 그래 귀족이시구나 귀족이야 귀하게 잘 하셨어 요리 자체를 안 넣어? 집에서 고기는 구워 먹잖아 응 그건 요리가 아니잖아 구이지? 응 구이지 양녀 소스 들어가면 요리 있지 여기 뭉친 데 있다 케첩 여기 밑에 응 됐다 이제 뭔가 맛이 날 거 같아 음 나쁘지 않아 굉장히 상큼하고 시큼해요 아 여기 시초 대신 레몬 레몬 그것 좀 넣을 걸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맛 좀 나게 근데 뭐 어 맛있는데? 어 맛있어요 저는 이제 이제 하지 않도록 계속 뒤집어주면서 구울 거예요 약불에 계속 굽겠습니다 슬도 안 치는데 옆에서 이러고 모자 하고 쓰고 있고 이거 나한테 주면서 찬성이 앞접시 앞접시 쓰래 근데 이거 앞접시는 좀 어울리는 거 같다 아 골 때려 골 때리는 사람이야 재밌는 사람들이 재밌고 유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양념이 좀 어디 촬영했어 너 촬영할 때 한 번 끼워 들었다며 언제? 옛날에 몰라 기억 잘 났나 아 한 번 한 목소리 빨리빨리 없애고 새로 사야지 그 돈을 나한테 줘 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 비주얼 괜찮아 자 나랑든 사이다 방법 따라 주겠습니다 어이 반 넘었어 너무 많이 따랐어 한 번 좀 마시고 네 한 번 어 그거 정답이네 레몬 쭉 한 번 쭉 소주 아 이거 맛있어 야 내가 장담할게 진짜 맛있어 생각한 것보다 어 이거 돈 주고 저 한 병밖에 못 먹습니다 이거 두 병 한 병 한 병도 못 먹어 반 병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내가 반 병 먹으면 마탱아 가 자 아 술 한 단 따라야지 물 따랐고 이거 뭐지 그래 한 잔 해 자 아 세거짓거리고 형 나 치치주세요 거기 없어? 없어요 갖고 갔어요 아 맛있어 야 양념이 조금 덜 뱉었다 솔직하게 맛 있지 이거는 응 맛 없지 나 이거 먹었어 이거 먹고 있어 소금 조금만 줘봐 조금만 줘봐 싱거워? 조금 조금만 줘봐 음 솔직히 요정도 만 원이면 사먹으면 한지 만 원 이천 원 이천 원 거푸찜에서 요정도는 솔직히 만 원 나올 거다 거 이상한 순식민에 좀 가지 말고 순식민에 좋아 왜냐 어쩌구리가 없어졌으니까 나 혼자 이제 술 먹었으면 일단 qui까진 없어요 순식이 붓 안 돼 집에서 먹었으면 되지 에휴... 집에 선진이 좀 가상돼 맨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순식민이 누나가 만원에 맥주 주지, 갈류 주지, 짚어 주지 이거를... 살이 별로 없어서 먹기가 안 좋은데 차라리 닭날개나 그런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얇은 걸로 아니면 먹기 좋은 닭다리살 목도 괜찮아 목살 실례해서 파는 거 알아? 살코기만 그것도 괜찮아 닭 목살만 판다고? 목살 살만 목살 맛있는데 닭? 응 살만 실례해서 파는 집 양 안주 부족하겠다 양 안주 부족하겠다 금방 떨어지겠다 이거 나 혼자 먹을 양이야 이거야 형 그거 생각 안 하고 이제 나 혼자 이 정도 먹으면 되겠다 하고 한 거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